봐라 우리가 쉽게 쉽게 갈려면 어렵네 남이 안 오는대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딱인데 차도 가깝고 길도 가깝고 여기 어때요 지금 1번 찍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집도 있고 그럼 여기 그 밑에 집도 있고 여기나 여기 1번 아니면 2번 찍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한번 볼까 다 떨어져라 다 떨어져 와 저기서 한 20%가 떨어지네 후반이 많이 떨어지네 끝은걸리까지 안가네 근데 우리 여기 밑에 걸리면 큰일난다 우와 한 70% 떨어져 있다 우와 80% 떨어져 있다 이제 한 20명 남았다 15명 우와 다 떨어졌는데 우리하고 한 두팀 오케이 고우 차도 저기 앉아있고 밖고 스피커스 거기에 계시네 맞네 너무 멀리 가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시원하게 주우시면 된다 8배 끝났다 이거 치킨각이다 저기 누가 있나 치킨각이다 팔 배울 줬다 끝났다 이제 아 여기 잘 왔다 아줌도 없이 잘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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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보여줬고 오케이 됐어 스나총만 놓으면 되네 자 오픈까랑 샀습니다 예 미니가 스나용 입니다 그래서 글끼라고 했습니다 여기 M4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총 M4 총입니다 배율 아까 4배 2개 있으니까 하나씩 시킵니다 그게 미니랑 그 다음에 M4가 총알이 같은 총알입니다 그래서 좋아요 5.56 4배 2개 없죠 8배 2개 있으니까 5.56 5.56 5.56 5.56 5.56 5.56 혹시 모르니까 드링크 2개 5.56 5.56 5.56 5.56 5.56 5.56 5.56 아 퍼뜩 퍼뜩 오래도 잘하면 죽을 수 있어 안zn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너 뒤쪽으로 봐야 되니까 저쪽으로 봐야 되네 이쪽이야 이거 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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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도 돼 그냥 뛰어도 돼 저쪽으로 봐야 돼 됐어 오케이 개미 새끼 하는 말이 없는 이 느낌은 무슨 느낌이야 도대체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산 능성도 같이 봐야 돼요 다음 서클 가야 된다 가죠 그렇게 두고 가죠 필요 없다 빨리 오십쇼 잘하고 있다 이번판은 느낌 있다 동네방네 다 알리기가 위험한데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내리고 잠시만 여기 말고 저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먼저 가볼게요 구명 그럼 총 옵니다 자기장 온다 띠야 띠 띠 띠 1분 5초 남았으니까 저거요 드링크 하고 진동자 좀 드시죠 저 원란이 바로 들어가시죠 차 있을 때 아 뛰어 오세요 저 뛰어 가도 됩니다 아이고 같이 가도 되고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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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데도 아 저기 있네 어디 아 뭐야 저 있네 지금 95번 95번에 하나 있어요 아 110번 아 맞췄셨네 또 있어 오른따가 쓴거지 어 뭐야? 어디서 쓴거지 얘? 와우 여우 셰트 아 이제 지붕에 올라서 쌌네요 얘 와우 이분이 치킨 가게인데 발전기 위에 올라가고 아 발전소 하아 까비 아깝소